체린아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단어 치우시려운 걸 환영해요 음 역시나 표정이 안좋군요 무슨 고민이나 근심이라도 있는거에요 네 그럼 잘왔어요 오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게 있어요 오늘은 짠 카드와 펜을 준비를 했어요 당신의 고민과 근심을 날려줄 한마디를 이 카드에 적어줄거에요 단어 치우시를 통해서 오늘 여기를 나갈 때는 그동안 갖고 있던 근심과 걱정 불안함 등을 모두 떨쳐버리고 산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음 일단 얼굴에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손수건으로 얼굴에 근육 긴장을 풀어줄게요 따뜻한 손수건이 얼굴에 닿을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거에요 먼저 이마를 닦아줄게요 이마의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면서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늑한 표정인데요 아까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연예인인줄 그래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산을 오르는 방법은 그저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것 뿐이야 음 아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많이 불안했었구나 음 공부를 해도 편안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해도 편안하지 않았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남들 다 준비하는 거니까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군요 당신에게 주고 싶은 카드가 있어요 흔한 표현이라면 흔한 표현이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편안함과 용기 자신감을 들려줄 그런 카드가 될 거예요 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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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쪽 근육을 풀어드릴게요 따뜻한 손수건이 닿으면 점점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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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중에 광대표가 큰 친구가 있다고요? 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방글방글거리며 다닌다고 그 친구를 돌렸구나 아 그래도 늘 그 친구 곁을 지키며 함께 해주었다고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약자의 편을 산다는 건 정말 용기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아 이젠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인정하고 함께 잘 지낸다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와 정말 잘됐네요 아 그 친구 이름이 지원이군요 저도 지원 학생을 응원할게요 음 당신에게 어울릴만한 카드를 골라봤어요 아마 당신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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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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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아 늘 미안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이번에는 목의 근육을 풀어 드릴게요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목 근육에 집중을 해보면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 앞쪽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목 뒤쪽의 근육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음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귄지는 얼마나 됐어요? 와 600일이면 진짜 오래 사귀었네요 그것도 CC라니 아 근데 지금 일본에 있다고요? 아 워킹홀레 데이 하고 있구나 아 정말요? 그래서 비자 신청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와 사랑 앞에선 국경도 없다더니 대단한데요 어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아하 음 여자친구가 6개월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음 음 기분이 좋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슬펐었군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자친구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노력하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괜히 심술도 부리고 사소한 일에도 질투도 하고 애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 마음이 힘들었었군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아내와 사이좋게 잘 지내요 아내가 힘들 땐 제게 기대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땐 제가 아내에게 기대고 아내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다시 장거리 여행이 되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면 그 두렵고 힘든 마음을 감추지 말고 여자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여자친구는 당신의 그 마음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들어줄 거예요 당신이 언제나 그럴 준비가 되어 있듯이 당신에게 어울릴만한 카드를 준비했어요 음 어쩌면 이 한마디가 당신의 근심을 희미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네요 희미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네요 endreyour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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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바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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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전체적으로 편안해 보여요 이마 광대 목의 근육이 편안하게 풀려있네요 계속 근육의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부르는 신체 부위의 긴장이 편안하게 풀리면서 나른해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먼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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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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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고 있어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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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등 등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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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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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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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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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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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이 쫙 풀리면서 온몸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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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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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끝 머리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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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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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땐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당신을 맞이해줄거에요 귀여운 아기처럼 밝은 미소를 짓게 될거에요 그러면 잘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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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thats 샘 샘 샘 샘 샘 샘